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북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 한국전쟁이 발발된 직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국토 대부분을 북의 한낮당하고 임시 수도 부산을 사수하며 낙동당을 경계로 일진일태를 거듭하다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돌파하여 압록강까지 도달했으나 이내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전선이 뒤로 밀리다 또다시 공산군을 피해 살던 집도 버린 채 워낙원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밀사호텔을 거치고 제2차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빼앗겼던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재탈하나여 다시금 38선을 돌파하기까지 전쟁 발발 직후 약 1년간 남과 북은 서로의 수도를 뺏고 빼앗기며 치열한 공방은 지속되었고 그 치열한 공방 속에 우리 민족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며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한 창체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했던 시간 동안에도 지도자라 불리는 이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또다시 비참하게 희생되었고 이 전쟁조차 자신들의 출세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힘있는 자들에 의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어린아이, 여성, 어르신들 구분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이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까지 전장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긴박한 순간마다 국민들마저 등지고 본인들의 생명과 안이만을 중시하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민심은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한반도 완전 통일을 주장했던 유엔군 사령관 내가 더 제한전쟁을 주장한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해임되고 북한 및 중국 점령 지역에 군수물자나 무기에 대한 유엔의 금수 의결과 위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제공권에 대한 공산군들의 부담 등으로 인해 어느덧 한국전쟁은 점차 휴전회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어 금방 끝날 것만 같던 휴전회담은 휴전선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결국 결렬되었고 이때부터 전쟁 국면은 서로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더욱 체열하고 처절한 고지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완벽한 승리는 물 건너간 채 희생만 있는 전쟁을 끝마치고 다시금 휴전회담을 재개했으나 이번에는 전쟁포로 송환에 대한 이견으로 다시 결렬되었고 하루하루 경계선이 달라지는 고지전 속에 우리 민족은 각자의 조국을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는 혈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초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며 처절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의 재직권을 위해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시 헌법에 의한 간접선거제로는 자신의 재선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12월 대한청년단 대한국민회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규모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산하기관 단체로 편입하여 자신이 당수를 막고 부당수는 이범석으로 하는 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여소야대 국회 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자유당이 창당되었는데 이는 간이승만 성향의 오위영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공화구락과 신이승만 성향이지만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쇄신이 필요했던 신정동주의 인사들이 결합한 이승만 정부와는 결을 달리하는 정당으로 국회 내에서 창당된 자유당을 원내 자유당으로 이승만이 창당한 자유당을 원내 자유당으로 칭했습니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을 당수로 하는 원내 자유당은 국회의 대통령 측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952년 4월에는 국회 내 반이승만 세력을 중심으로 내가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원내 자유당 내 친이승만 세력의 변심으로 제적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통과에 실패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반이승만 세력의 대표격으로 떠오른 장면을 국무총리에서 해임시키고 당시 원내 자유당 내에서 친이승만 세력의 수장인 장택상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양측의 개헌안을 조정하는 역할로 국무총리에 지명된 장택상은 취임과 동시에 개헌안 내게 원칙을 발표하며 당초 내가 책임제를 주장했던 의원들을 포섭했고 이승만 정부는 원해 자유당을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내각 책임제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찬성하는 관제대모를 펼치며 여론 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거창양민 흑살사건에 국회조사단장을 맡으며 내각 책임제를 적극 주장했던 무소속 서민호 위원이 전남 순천 평화관에서 자신을 암살하려던 현역대위 서창선을 호신룡 권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공작이자 서민호의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서민호 의원 첫방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1952년 5월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국회의상과 국회의원 소환을 외치는 이승만 정부의 관제대모가 연일 이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은 원해 자유당 부당수이자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이범석을 내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며 관제대모를 더욱 적극적으로 동호했으며 이 무렵 원내 자유당 내 반이승만 세력 52명은 탈당하여 새로운 교섭단체를 등록했고 원내 자유당 내 친이승만 세력 40여 명은 국무총리 장택상을 중심으로 원내 침묵단체 신라회를 조직했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한 이승만 정부는 1952년 5월 25일 공동시에 공비소탕을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범 김구 암살 사건 당시 암살범 안두이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장이었던 원흉덕을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국회 결의로 석방된 서민우 의관을 재구속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1952년 5월 26일에는 통근버스를 타고 국회를 등정하던 반이승만 세력 국회의원 40여 명은 국제공산당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고 이중 곽상훈, 서봉석 등 야당 핵심 의원 12명을 구속하는 일명 부산정치파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국회는 계엄의 제어구 결의안과 구속 의원 즉시 석방 결의안을 가결하며 이승만 정부의 계엄령 선포에 이은 국회 탄압에 대해 맞섰고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이자 야당인 민주국민당의 대표격인 김성수는 1952년 5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면서 사표를 던졌으나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장관 이범석은 장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던 선우종원이 남노당원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과 자신을 암살하고 장면을 대통령에 추대하려 했다는 정부혁신위원회 사건을 발표하며 국회와 김성수 부통령의 대응에 다시 맞대응하는 정치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며 사임했던 대한민국 제1대 2대 부통령 이시영, 김성수를 비롯하여 이승만 정부에서 각각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장면과 조병욱 등 재하인사 60여 명이 1952년 6월 20일 부산 남포동 국제구락부에 모여 단독재호원 구국투쟁위원회를 결성하려는 순간 궤안들의 습격을 받아 무참히 강제 해산되었던 국제구락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구락부 사건 바로 다음 날인 1952년 6월 21일 국무총리 장택상의 주변 이승만 정부가 주장한 정부 통영 직선제 국회 양원제와 국회가 주장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인결의권 등을 각각 뽑아서 추린 일정 발췌기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952년 6월 25일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국회 내의 반이승만 세력은 정부의 연인 탄압과 각종 정치 공작에 의해서 분열되거나 위축되었고 결국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정부의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진행한 표결을 통해 출석한 166명 중 반대형 찬성 163명 기권 3명으로 발췌기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여소여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는 재선 성공이 불가능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발췌기원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첫 번째 기원을 통해 결국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51년 12월 자유당 찬당으로 시작하여 연이은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임시 수도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동원했던 관제 대모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며 1952년 5월 25일 00시 대한민국 선포에 이은 5월 26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간제연행한 부산정치파동과 이승만과 이범석을 암살하고 장면을 대통령에 추대하려 했다는 정보역신위원회 사건을 비롯하여 1952년 6월 20일 재하인사 60여 명의 반독재호원 구국투쟁위원회 결성을 무산시키 국제구락부 사건까지 각종 정치공작과 초법적인 폭력을 통해 결국 발췌기원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첫 번째 개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에 몰두하는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며 처절한 싸움을 계속 이어갔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경계선이 달라지는 치열한 고지전 속에서 또 다시 소중하고 값진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발췌기원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해졌으나 민심마저 좋지 않았던 이승만이 어떻게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